이 노래 아시죠? 감사합니다. 이 노래는 제 3집 앨범에 있는 네 번째 곡인 Love라는 곡이고요. 제 노래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즐거운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조금 더 템포 있는 곡을 사실 저는 템포 있는 곡이 많이 없거든요. 템포 있고 빠른 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. 장나라 씨가 예전에 주연을 했었고 장혁 씨는 주연을 했던 드라마 OST고요. 명랑소녀 선공기라는 드라마의 OST를 제가 불러줬어요. 그 OST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MR 좀 올려주세요. 혹시 하나씩 내 맘을 열려야 어느 날에서부터 다 흔들어버린다 혹시 하나씩 내 맘을 열려야 또 없던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럴까 기다려 해도 내 맘이 멈춰가 어렸을 네 모습 난 지켜주고만 걸 웃음 뒤에 숨은 너는 슬픔이 나와 나를 맞섰는가 흘러올려 약해질 때마다 흘러올려 흘러올려 너를 잡아준 그 사람이 난 지 몰라 흘러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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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영원하게 해준 나는 미연 없어 남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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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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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